아빠 낳고, 일 잘하면 내가 사달라, 아빠 사줘 자, 돼지 감자표로 갑니다 우리 미래의 영농 후계자 후계 농업 경영이 싫은데? 뭘 싫어 왜 말해? 아니요, 엄마 사투리가 훨씬 더 인기가 좋아 부럼 뭐해? 이거 완전해 출발 우리는 너누누누누 내가 할게 안 됩니다 어, 나하고 싶어 안 돼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자세요 여기 모아놨다 나도 할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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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이것도 그런가 여기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여기에서 잘못하고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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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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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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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인가봐 대왕인가봐 그럼 어디 할까? 이것만 뽑고 갈게 그거 더더기다 야 엄마 이것 봐 내가 뽑을 수 있어 더더기야 더더 저 봐봐 아빠 이거 봐봐 고구마가 그거 고구마 아니야 고구마 아니야 고구마 아니고 그것도 더더기네 더더? 더더기야 찾았어 고구마 감자 여기 엄청 많아 찾았다 이거 뭐지? 여기 똥있다 내꺼야 내꺼야 어디로 갈래 여기 똥있을건데 피부부에 괜찮아 괜찮아 여기 일로와서 봐봐 가까이 에이 무섭다 여기는 볼도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고 산거에요 그래 어디 땅속에 들어있던가 땅속에서 나올지 깨지감자 캔께 얘들 줘봐 잠만 줘봐 복두꺼기다 두꺼기 보기 힘들어 요즘 누구 아들을 잘 낳으면 뭐라 그런줄 아냐 어른들이 떡두꺼비같은 아들 낳아놨다 떡두꺼비야 우리 상훈이 떡두꺼비 아닌가 놔두라 할게 저기 아래 살펴라 좀전에 우리 삼총사랑 돼지감자를 캤구요 돼지감자를 캐고 나서 집에 있는 각가지로 한번 구워보려고 해요 바나나도 구워보고 고구마도 구워보고 그래서 고구마랑 이렇게 쿠킹오일로 싼거랑 그리고 그냥 그냥 구운 고구마랑 과연 더 맛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쿠킹오일을 싸지 않는 이런 고구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요것은 구워지는 이게 제가 묻지 않는 장점은 있는데 그래도 맛은 분명히 요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돼지감대합니다 아까 전에 캤어요 바나나는 금방일 것 같아서 좀 마지막에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잘 구워지게 기다려 봅니다 자 이렇게 잘 구워지게 기다려 봅니다 빠둔 전기부 곧 바나나는 어느정도 이쁜것 같아서 일단은 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빠 근데 그것도 빼야되지 않을까 이거 호일이 싼것도 빼야되지 않을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안섰어 아니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내 차도차 생각보다 그렇게 비주얼은 좋지 않습니다 맛있겠네 맛있겠어? 맛있게 생겼어 나 살짝만 가볼까 자꾸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터먹어야겠다 너 거기 타려나 내가 할아줄게 드럽잖아 응 점심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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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잡숴보소 먹어봐 먹어봐 승리야 일단 먹으래 호일이 더 많아 좀 더 익으면 좋을것 같아 안 보여 나는 그런거에요 고구마도 좀 더 익으면 좋을것 같아 고구마도 익은것 같아 아직 숯이 살아있네요 숯이 고구마인데 안에 다 한가리 먹었는데 아이고 이쁘게 잘 까졌네 이거 하나 잡고 먹어 와 돼지감자 속살은 하얗습니다 돼지감자 속살이 더 이뻐 보인다 색깔이 돼지감자 속살이 너무 이뻐서 한번 이거 넣어 볼게요 맛은... 맛은 몰라 뭐하고 있어 껌내으로 야 호일이 쌍이네 먹어도 되나 이거 애기나 왔어 이거 이거 봐봐 아 이것도 잘 익긴 잘 익었네요 저게 색깔이 이쁜데 이게 더 이쁘다고? 저게 더 이쁜데? 저게 더 이쁜데? 저게 더 이쁜데? 어때? 그냥 맛은 약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응 먹어 먹어 나와봐 일단 먹어봐 안 먹어봐 엄마가 아빠 복구마나 먹고 있어 이거 미역할 때 꺼야 이거 할머니한테 저 아직 안보고 끌고 있어 안 먹어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할머니 드리고 밑에 다시 갖고 오면 까지게 호일이 쌍 고구마도 이렇게 약간 과자 좀 많으셔 반대쪽도 익었습니다 맛을먹었네요 살짝 덜 익었는데 그냥 먹으러 가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많이 먹어? 그래 많이 먹을게 잠깐 짬을 활용해서 여기 더덕순입니다 더덕순 따서 엄마가 늘 이야기하는 보약입니다 보약이 약이다 생각하고 먹어야지 그러게 나 안 먹을래 농약을 하냐 뭐 하냐 이런게 약이지 그러니까요 소약이 따로기 있어요 소약이 종이 고약이 마의 속살입니다 나 아 말한다 두시간대 자꾸 타고싶어 저기에다 비닐 없나서 하고 엄마 민서정 타고싶어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그래 아빠 맛있어 자 아이고 아이고 아 뜨거워라 뜨거워라 아이고 이것도 잘 읽었다 아빠 나 리어카 타고싶어 리어카? 응 저기에다가 비닐 아무거나 한개 깔고 응 타도돼? 괜히 지금? 아니 이거 먹고싶어 빨리 타고 타고싶어 집에 가야지 빨리 먹고 탔네 아빠 나 빨리 먹고 타도돼? 아빠 나 빨리 먹고 타도돼? 응 엄마 리어카 타고싶어 너 나 숟가락 좀 샀는데? 응 나 비닐 깔고 아빠 저기 바구니 안에 있는거 한개 깔고 코킹오일에 싼건데 그 그냥 구운거랑 거의 뭐 맛이 비슷하네요 아예 뭐 수세세 그런지 약간은 약간 틀릴거라고 생각했는데 코코넛 같다 아이고 잘렸다 코코넛 같다 코코넛? 코코넛은 딱딱한데? 아 요렇게 잠깐만 무서면 되잖아 마하고 간자하고 색깔비도 해볼께요 아 많아 또 돼지갑다 돼지감자입니다 거기 엄마 벌릴 수 있었는데 할까요? 색이 하얗죠 누나 누나 같이 태우실래? 누나 누나도 한번 타보실? 응 코코넛은 내껀데 타는거 아이고 잘 까졌네 그럼 둘이 같이 탈래? 응 그건 아니잖아 그거 탈 수 있어 빨리 깔아와 돼지감자 고구마 고구마랑 색깔 차이요 얍 눈 감자